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든 기관이든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이라는 야당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야당이 당명을 바꾸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이라면 야당답게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제대로 수행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야당이 힘을 받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신문지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 관악천근관리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야당이 국민들과 힘을 합쳐서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교인멸 의혹입니다. 지금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선거무효소송을 포함한 130여 건의 선거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어떤 선거보다도 선거소송 건수가 많음은 그만큼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강하고 깊다는 것을 뜻합니다. 4월 16일부터 부정선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에서는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온라인 증거 이른바 통계적 조작 증거와 오프라인 증거 그리고 정황 증거들이 광범위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부정선거를 방어해야 하는 척의 공세도 적극적입니다. 낱낱이 밝혀지는 경우 그것은 곧바로 황천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선거소송 마감 시일이 6개월을 코앞에 앞둔 시점까지 대법원은 재검표를 차일필 미루다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늦어도 한참 늦은 시점에서 세 군데부터 우선 재검표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뜬금없이 서버 점검을 명목으로 서버 교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버 교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결과 데이터만 골라서 새로운 서버에 옮겨 담는 작업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서버에는 이번 4.15 부정선거 의혹을 가려줄 수 있는 수많은 증거가 축적된 그 점검물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교체하거나 또 이 데이터를 이전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과정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삭제해버리고 선거 결과만 쏙 뽑아서 새로운 서버에다가 옮겨서 나중에 증거물로 제출할 가능성이 아주아주 높습니다. 서버 교체와 서버 이전은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인멸을 뜻합니다. 완벽한 증거인멸을 뜻합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물 가운데 하나인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누가 투표했는지 몇 명이나 투표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재검표는 이루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버 교체와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는 외부에서 중앙서버에 접촉하였을 이런저런 일들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있으면 현재 유력하게 전문가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의혹은 제3의 위치 여러 군데 제3의 위치에서 중앙서버를 접속해서 일련의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가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할 때마다 로그인 일종의 흔적들 로그인 정보들이 다 지금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 교체와 이전 작업은 그 로그인 정보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도 다 삭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부분에 의해서 재검표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서버 교체와 이전 작업을 서버 점검 맹목으로 추진한 것은 그것은 맹백한 정거인멸 행위입니다. 그 맹백한 정거인멸 행위가 2020년도 9월과 10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9월 29일부터 10월 4일이라고 합니다. 뜻 있는 유튜브들과 사회시민단체 회원들 그리고 정의감에 불타는 시민들이 21대 총선에 사용된 서버가 보관되어 있는 그런 관악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모여서 그 서버가 외부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밤을 새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야당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야당은 모두 다 침묵을 지피고 크게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유튜브들과 사회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번 건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회로 부정선거에 시비를 가리는데 거의 결정적인 증거물이 파쇄되느냐 제거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투는 정말 중차대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1야당이자 거의 유일무이한 야당인 국민의힘이 침묵하는 것은 포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960년생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법학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선거가 광범위한 디지털 조작에 의존했다는 것을 알 겁니다.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침묵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그 점까지는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비겁하게 부정선거 문제에 입을 다물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를 교체하거나 이전해서 데이터를 삭제해 가지고 사의로 부정선거의 증거물 자체를 인멸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침묵한다는 그 행위 자체는 곧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번에 부정선거를 추진한 사람들과 공범관계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뜻을 모아서 대부분의 재검표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21대 총선의 결정적인 증거물을 인멸하는 행위는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기 바랍니다. 여기 더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든 국민들이 시위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상태에서 서버 점검 명목으로 서버 이전과 교체를 통해서 21대 총선의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물을 삭제하거나 제거하거나 인멸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된다. 이런 성명서를 빠른 시간 안에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들 뿐만 아니고 주호영 원내대표나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 또한 역사적 그런 단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4.15 부정선거의 공범자라는 그런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과 조형 원내대표가 시급하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유튜브들과 사회신민단체들과 애국신민들의 힘만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을 묵인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안이라고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 공TV, 지오엔지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TV를 구독으로서 응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오엔지 공TV도 구독으로서 활동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시작한 온라인시문 공데일리에도 여러분들이 회원신청으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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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